ㅠㅠ 요정시장 대박! 귀여워! 귀여워 우와! 여기다! 여기다 또 간다 아이고, 맹고 뚫어졌어요. 맹고, 맹고, 맹고! 저기? 도와줘, 도와주라! 도와줘! 도와줘! 아유! 눈이 안 보여요! 야온", Cape Gian incredible 저는 바로 털사지 gets Conversations 도와줘! 도와줘 이거 немного 하시고요! 도와줘요! 도와줘요! 도와줘! 도와줘요, 도와줘요! 저런 남자가 제일 위험해 왜? 왜? 너 진짜 어디서 왔어? 어우 상승해 당민이는? 빠지지마 빠지지마 나한테 빠지지마 알았어 나 아니라니까 나 오늘은 대학생한테 대학생인데 화가 몇 쓰고 있어? 그렇게 해라 대학생 못해 미진이 와 같이 하실 Brook 도입 다erry 야 넌 오늘 밤에 오는데 바지란 이게 뭐야! 나 축구하다 바로 하겠는데 야 야 너 축제는 했어? 응 축제야? 그 앞에 거주 다했어 모공색인데? 다지 말고 모공색 아닐거 같아 아니 영상에 도로라니 너무 늦어져요 공우 오빠 몇 학번이에요? 아 저 02학번 02? 예? 어? 02학번이면 지금 몇 살이어야 되죠? 나는 몇 내가 찍는 건 14학번 아니 형 14학번이에요? 14학번 하석이야? 하석? 하석 14학번이면 발버렸지 하석보다 더 한 거 아니야? 14학번 발버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14학번 동원입니다 나는 22학번 오빠 4학번 못 뽑아주네 나 1학번 자 끝났습니다 1치 1치 오빠 학식 사주세요 같이? 네 약간 주우재 선배님 같아 주우재 선배님 알아봐 알아봐 연우야 너 감동원 같아 뭐 같다고? 연우는 감동원 같아 아 연우 얘기하네 주우재 같다길래 주우재 같은 주 씨 인사하나? 야 우리 보니까 나 좋아한다는 거 맞냐? 남자 대학생 이거 대놓고 물어봐봐 연우 그런 거 물어봐봐 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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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우